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나는 나빼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하나하나 문제가 아닙니까 나를 고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두개와서 일주시고 내 영혼 긴 꿈을 없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적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길에 내일도 미련하고 있냐 아닙니까 나를 고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두개와서 일주시고 내 영혼 긴 꿈을 없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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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